안녕하세요 치킨스닥티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책인 월가의 영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월가의 영웅을 읽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실 건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고대 히라빈, 그리스인과 같은 방식이 통용된다. 말이 있죠. 고대 히라빈들은 하루종일 말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얘가 이빨이 몇 개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냈다. 그들은 가서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빨이 나오죠. 이거 대신에 마냥 앉아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빨의 숫자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업체 자체에 대한 조사를 나서기보다는 금융의 신이 답변이라도 해주듯이 그냥 앉아서 계속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사가 공시가 나오지 않는 깜깜이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회사에 컨택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컨택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비즈니스 미팅, 기업 탐방이 있고요. 통화가 있겠죠. 자 일단 기업 탐방은 말 그대로 회사를 찾아가서 어떤 실무중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막 엄청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 커피 한 잔 정도 한 30분 정도 시간 빼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 투자들은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또 내가 대주주급으로 지분이 많은 이상 회사에서 응해주지도 않고 우리 동네인 회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슬쩍 가가지고 경배아저씨 요새 잘 돼요? 이러면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는 정도겠죠. 그런데 뭐 누군가 해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주말에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보험회사 가이코에 찾아가가지고 무턱대고 수위한테 직원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날 당직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눴는데 하필 또 재무 담당자야. 그래서 한 수 배우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가 휴가를 쓰고 탐방을 가서 지방에 있는 버스 회사에 갔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최고급 정보가 있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자사전에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건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좀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된 분위기에서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큰 회사들은 여태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누가 예약해놨으면 차고 비어있는 날짜에 미팅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는 미팅 말고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수익주주가 회사를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방법은 주주총회죠. 주주총회는 1년은 한 번 하니까 후다닥 끝나긴 하지만 또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궁금할 거를 물어보는 시간을 할애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회사를 접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탐방이라는 건 사실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또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위성지도죠. 개별주들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루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만 700원이었는데 한 3만원 한 50번 올랐어요. 한 1조까지 시청을 보였었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말도 안 되게 하갈 떨어지면서 집에 가셨는데 이걸 나중에 누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게 5천억짜리 공장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그리고 직원 기숙사, 화장실, 식당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도저히 이제 1조 자고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형태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최신 업데이터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나 로드뷰가 잘 돼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지방에 좀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살펴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회사명을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위성 지도로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회사의 공장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주차장이겠죠. 근데 여기 이게 동그란 게 막 찍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드뷰로 딱 보니까 장독대입니다. 이게 회사에는 간판에 바이오스탈 바이오 기업처럼 해놨는데 장독대가 엄청 많다. 뭐하는 집이냐. 보통 음식은 이제 장맛이다. 맛집들이 장맛을 강조하는데 코로나 치료도 장맛인가. 장맛이 아니라 음식은 사실은 항아리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항아리 가치만 개당 몇백억이다. 아까 항아리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냐. 코로나 치료를 저런 환경에서 뭐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찾지를 못해서 못 붙였는데 사료 창고 같은 컨테이너 업무 하나 있는데 코로나 치료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시가청액이 몇천억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에서 호응이 좋았는데 댓글로 사실은 지하 20층까지 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회사들은 지도를 통해서 회사의 위치나 상황을 좀 화학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직접적으로 탐방이나 이렇게 방문이 어렵다면 그 다음에 남은 수단이 역시 통하겠죠. 누구랑 통화를 할 것이냐. 누구? 대표? 부사장? 나 주주인데 사장 바꿔! 이러면 바꿔주질 않죠. 이제 아래 비서 땅에서 바로 잘리죠. 그래서 사원부터 이렇게 조금씩 상대해서 올라가야 되죠. 통화할 때 기본은 주식을 문의하려고 하면 주식 담당자를 바꿔주십시오. 주담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그럼 돌려주죠. 보통 주식 담당자가 없는 회사도 있는데 아무거나 누구든 돌려줍니다. 사실 이거는 피터린치 책에 이미 나온 기초 중에 기초예요. 심지어 인치형은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 적어놨어요. 몇십 년 전 책에서 전화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주식 빠집니까? 이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해봐야 뭔 개소리야 이럴 거고 실무자들도 사실은 답을 못해준다. 단번에 초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들은 대부분 주가가 왜 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뭐 배당 안 줍니까? 자사주 매입 안 합니까? 이런 얘기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물어봐 봐야 답이 뻔하다. 그렇다고 뭐 말게 실적이 나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죠. 아니면 생전 나랑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연봉 얼마 봤냐? 그럼 답해 줄 필요가 없죠.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질문은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사무실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무실 구조는 대부분 이렇죠. 뭐 여기 파티션이 이렇게 살짝 쳐져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겠지만 대부분 요새는 민주적인 오픈 파티션 구조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내가 뭔 말 하는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런 통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 옆에서 뭐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심지어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유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줘야 나도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은 Yes, No, Question 로 예 아니면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 나도 조사를 많이 했다 라는 걸 드러내서 티를 내줘야 뜨내기 상대하듯이 안 하겠죠. 나 공시보고 공부 좀 했다. 사실 탐방이나 통화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걸 알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라도 이렇게 해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통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꼭 모든 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밑에 그냥 말단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원 이런 애들이 받으면 분위기도 알기 힘듭니다. 그럼 용기 내가지고 좀 더 윗사람 없습니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바꿔줘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은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대도 않는 이상한 질문을 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기회도 없는 거니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주주 혹은 잠재적 주주의 전화를 받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통화를 할 때 되게 몰상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주가 떨어지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쌍욕 박스입니다. 그럼 담당자가 있다가도 전화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성질로 나는 거죠. 얼마나 이제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고 한두 명이 전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막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상들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일상 회사에서 통사 야 그럼 니네가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IR이라는 부서를 둬 IR이 뭐냐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투자자 소통하는 부서라는 거죠. 따로 부서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IR 활동 조직 만드는데 담당 업무는 자본 정책이나 뭐 투자 지표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회계도 격리 정도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이제 썰 풀 수 있는 능력 스토리텔링 그리고 쌍방 커뮤니케이션 사내 커뮤니케이션 뭐 호기심 명량한 성격 이런 거는 워낙 진상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성격이 좋아야 된다. 둥글둥글해야 된다. 혹은 스트레스에 좀 내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공시에 보면은 첨부로 기타 첨부 파일이 있는데 PDF로 PPT 파일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공시에 첨부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통화하면 답변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회사가 소통에 의지가 있는 회사들은 알아서 밖으로 이렇게 IR 행사 하면은 기업 설명에 개최해가지고 공시를 띄우죠. 그래서 알려주고 끝나고 나면 자료실에다가 PPT 같은 거 올려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공시 같은 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 부서가 아예 밖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소통은 되게 잘 돼요. 근데 큰 도움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 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은 일단 보는 눈이 많잖아요. 언론화도 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입을 닫겠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앵무새 PPT 읽어주는 기계 전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조직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공시민 IR팀이라는 게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보통 경영관리 조직의 밑에 있는데 경영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총무 사람 고용하는 거 그리고 회계 제모 이런 게 있을 텐데 핵심적인 건 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 외인 구단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사의 경영에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갖다주면 이걸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거지 회사의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시 및 IR팀이라고 해봐야 중요한 거 위에서 다 하고 공시를 모용 간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IR팀을 만나면 그 회사는 분석해 볼 만한 이유가 있겠죠. IR은 원래 회사 도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주주의 돈을 갖다 썼으니까 근데 공시 4번 딸랑 내고 그거 보셔. 이런 회사들도 많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좀 의미를 두고 하는 회사들하고는 접촉을 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열정이 되게 필요한 일인데 공시도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어서 하면 좋은 과정이에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 때에도 탐방을 많이 갔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탐방을 업에 있게 되기 전에는 못 갔죠. 근데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생 교육연수원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톤만 나면 회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목을 발굴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회사를 되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발굴하고 또 회사 들어와서도 화장실 간다고 쫓게 다 나와가지고 10분씩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면 다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을 많이 드렸는데 저번에 스테이크 아예 할 때처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면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회사와 컨택하는 방법과 그 의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택하시고 소통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시고요. 실제 투자에 적용하시면서 성공하시고 그 경험을 간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